안녕하세요 코스모폴리탄 독자 여러분 배우 유연석 배우 김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이렇게 둘이 찍으니까 굉장히 설렜어요 케미스트가 좋았고 둘이 멜로라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아 알았어 동성과 화보를 찍는 게 오랜만이어서 어색하기도 했는데 재미있었고요 사진이 굉장히 기대되는 잡지가 될 것 같고요 우리 연말에 또 이렇게 같이 촬영하니까 너무 기분 좋고 1월 달에 또 새해를 또 잘 맞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마세요 안녕 김호 화이팅 유연석 화이팅 에브리바디 화이팅 화이팅 코스모폴리탄 화이팅 화이팅 fulfill 입장 플레이어 여하 계획 이로 Garr…! 부끄еше